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루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안에 나왔어요 뒷궁간 박스 안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아 여기서 있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김일수 지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김창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루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아 네 나왔어요 박스 한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아 여기서 있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김혜수 19단 선제골이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김창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공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루안 루안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루안 스탭 오버 화려합니다 박스 한쪽 네 쇼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김혜수 19단 오른쪽으로 루안 쪽으로 봤습니다 루안 루안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루안 스탭 오버 화려합니다 박스 한쪽 네 쇼 쇼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김혜수 19단 지금 계속 공이 뒤에서 돌고 있는데 이때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웅 크로스 알틀쇼 고! 만의 꿀이 나왔습니다 경주와 수호 축구단 조진의 득점 스코어는 2대1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웅 크로스 알틀쇼 고! 만의 꿀이 나왔습니다 경주와 수호 축구단 조진의 득점 스코어는 2대1 지금 흐름이 전반과는 반대로 경주와 수호의 굉장히 여유로운 흐름 패스 패스 루안 루카스를 봤습니다 박스였죠 루카스 아! 아! 이 공이 들어왔습니다 아! 루카스의 수각불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2 지금 흐름이 전반과는 반대로 경주와 수호의 굉장히 여유로운 흐름이 전반과는 반대로 패스 미스 루안 루카스를 봤습니다 박스였죠? 루카스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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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이 들어왔습니다 아! 루카스의 수각불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2 아! 이 공이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스 한쪽 슛! 곱! 들어갑니다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스 한쪽 슛! 곱! 곱! 들어갑니다 최호배 아! 지금 굉장히 좋은 역시 용병술이 통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윤석열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 이렇게 루카스 선수의 골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 서보은 감독의 용병술도 이 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오! 지금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 했습니다 이 조지은 선수 들어줬고요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l 박스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